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코카콜라 맛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만입니다 대만을 처음 가보는데 엄청 맛있는 게 많대요 그래서 정말 배를 비우고 가려고 했는데 배를 못 비웠어요 대만에 친구 쩐구가 있어가지고 쩐구 채널 촬영 겸 해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진짜 오랜만이라서 엄청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공항에서 또 퀼게요 바이 여러분 공항에 와가지고 한 잔도 하고 한 잔 줬어요 짜잔 언니가 또 도움을 줘가지고 티켓 발권 줬어요 짜잔 거의 좀 안되니까요 오랜만에 공항을 와서 너무 설레고 대만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설레요? 너무 기대가 돼요 영혼 있어요? 아 영혼 가득하다 아 나 되게 운동화 너무 좁고 싶었어 맞지? 짜잔 카페에 왔습니다 언니가 도넛 사왔을 때 도넛이랑 커피 사왔어요 근데 여기 너무 멀어 포장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니 진짜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 있죠 또는 송달을 몇 시에 잠자면 되이잖아 거기 대행이 좋죠 또 미쓰야 이제 탑승을 합니다 여행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마무리가 오늘 야시장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? 누가 보면 마지막 말이에요 아까 출발하는데 자리가 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막 아 창끝으로 안 돼요?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? 아 씨 바꿔주셨어 차이나 에어라인 타고 타이페이로 갑니다 대만에서 만나요 벌써 대만에서 만나요? 기내식에서 만나요 오 헬로 니하오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지 니하오 오 노래도 있어 내꺼 쌍겹니 해야지 나 혼자 생각해서 쌍겹니 뭐 삼켰니 하지 않았어 언니 뭐야 손가락이 너무 이건데? 가운데 손가락이 있어 배웃겨 엄마 이거 안 할래요? 안 한대 안 한대 감사합니다 짜잔 소고기 비빔밥 이거 맞지 오 빵 빵이 근데 짜끈해 잘 먹겠습니다 진짜 진짜 귀여워 나 다 비빌 수가 없네 속여있게 돼 음 따뜻해 배를 갈라 볼게요 언니가 수술 짜잔 윙박 맛있다 근데 반찬이나 오렌지오스 응 래로폴라 짜잔 이거는 북한에서 많이 먹는 초코파이입니다 근데 초코파이가 빨간색만 있을 줄 알았는데 바나나 초코파이 처음 샀어요 처음 샀어요 북한에서 많이 먹는 초코파이요 아 진짜? 북한에서 초코파이 기회에 아 그래서 비싼 쿠키에서 특별한 초코파이라고 신기해 바나나 처음 안 먹었어 아직 소통이 이렇게 돼? 아니 소통이 문제가 잘못돼서 나는 제로코코카 원조인데 언니는 그냥 콜라가 두 잔어 코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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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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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원래 내가 총 두 개랑 비던데 내가 제가 뭐라 해야 되냐 원 제로코프 제로코프 원에 아이스컵 두 개를 달라고 해보니 나 보면 근데 짧은 언어로 근데 여기 콜라를 쳐서 주신거 나 짧은 언어로 제대로 했거든요 이 정도면 나 주문할 수 있거든 제대로 했잖아 오 제로콜라 원 오 아이스컵 오 투 아이스컵 오 이거 대만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보여요 오 언니 보여 저 강 같은 거 보여? 오 오 대완 자우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for your safety 일단 집이 나왔습니다 언니 좀 기다리는지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퍼지는 거야 포장 설정 조u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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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둑 아 아 왜 쳐? 어! 한 번 더 해줘! 한 번 더 해줘! 엄청 나와, 너무 좋아! 준비됐죠? 준비됐죠? 아 너무 만사해요 진짜!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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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 좋다!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! 진짜 너무 많아! 가져봤다! 이거 되게 유명한 호텔이래요! 대통령들 오고 이러면 묵는 호텔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가 다안이라는 곳이고 다안구 옆에 신의구라고 있는데 신의구가 이제... 호텔에 수착했습니다. 여기! 어 이건가? 어 됐다! 열렸어! 잠깐 잠시만요! 오! 무거워! 못해주세요! 오! 자 들어올게요! 저희 집에 오시면 됩니다! 따라바란따 따라바란따 어? 그 안에 건 뭐지? 또 있어 뭐 열 수 있는 거? 어? 없어? 어? 하나도 있다 아 뭐야? 닫혀랑 올라가고 있어 닫을 때 하나만 닫아야겠다 그니까 겉에 거 대박 이제 대만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짜잔 대만에 일단 도착했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저희가 타이비 101 빌딩 유명한 데 간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인도 찍고 우육면도 먹으러 간다고 해서 내가 이제 만반에 준비를 하고 야시장 갈 준비를 하고 캐리어 5분 동안 간단하게 풀고 군대식으로 나갈게요 여러분 캐리어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짱사한테 줄 선물이에요 뭐지? 뭐지? 그냥 찍어야겠다 운동화 바꿔 쉬고 짜잔 타이베이 타이베이 원데이 룩 이제 이렇게 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짜잔 이렇게요 이렇게?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나갈래요 추우면 이제 이 부분이 되니까 그치? 추우면 언니가 언니 옷 벗어준대요 그럼 달려가지 없는 말 지어내 은즈가 평범에도 있네 화장실 화장실 흐름 하아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게임을 나의 나의